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 하이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여러분 이거는 제가 산게 아니고 친구가 선물해줬어요. 친구랑이라고 있어요. 뜯어볼게요. 소중하게 다뤄지지 못해서. 어떡해. 속상해. 너무 막 뜯었어. 아 이거 어떡해. 자 이걸 뜯었습니다. 이렇게 있구요. 어? 이게 흐리나. 와 찍찍이. 중룡하고.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? 그리고 옥수수가 들어있고. 딸기. 그 다음에. 사과. 그리고 당근. 다진하고. 칼하고. 엄마가 들어있습니다. 자 썰어볼게요. 당근 열. 쩍. 또. 잠시만. 조심스럽게. 또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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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취밥. 또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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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